다녀왔습니다. 어, 안녕 언니. 또 누리님이니? 응, 난 이제 누리님 때문에 살아. 왜?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누리님한테 말하면 속이 후련해지거든. 앉아봐. 용준이 만났어? 네. 얘기하든? 네. 어쩔 거야. 그럴 수 없을 거 같아요. 어떻게 그래요? 그렇게 얘기했어? 제 얘기 듣지도 않아요. 오늘 자영 씨한테 제 마음 다 얘기했어요. 이제 할머니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. 뭐라든.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든? 아니요. 당연히 그래야지. 그렇지만 그건 저에 대한 배려지.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 말 할 것도 없어. 아이는 안 돼. 할머니. 자영 씨한테, 자영 씨 지금 있는 그대로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. 자영 씨만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자영 씨 받아주세요. 아직 그렇게는 못한다. 아직 그렇게는 못한다. 용식이 오빠, 태영이 언제 들어와? 어디로 갔는데? 어, 알았어. 두남 씨, 저 밀영이에요. 태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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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바쁘다, 어? 바빠. 어, 바빠. 나 있잖아, 나 여행 가기로 했다. 1박 2일 여행. 두남 씨랑. 뭐? 두남 씨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. 1박 2일 여행. 야, 너 미쳤어? 기집애가 1박 2일? 그 자식이랑? 야, 너 정신 있는 기집애야? 가면 어때? 뭐? 가면 어때? 야, 너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1박 2일이야. 야, 너 사장님한테 허락 받았어? 아빠. 야, 따라와. 사장님한테 물어보자. 네가 이래도 되는지 물어보자고. 너 왜 이래, 나. 네가 먼저 그래. 두남 씨. 두남 씨. 빨리 노란 말이야.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야? 예? 이제 겨우 선본 사이잖아. 그런데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? 뭐라고요? 아닌데요. 오늘 영화 보기로 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내가 먼저 가자고 그러려고 했단 말이야. 아유, 이걸 그냥. 네가 뭔데? 다음에 꼭 갈 거야, 갈 거라고! 왜요? 야, 왜 영화 보러 안 갔냐? 가기 싫어서. 본덕 그만 부리고 잘해라. 다 너 때문에 망쳤어. 망쳐? 뭘 망쳐? 그 사람 가버렸단 말이야.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인데 네가 반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따졌잖아. 야, 그럼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는데. 그런 나쁜 자식을 내가 가방에 둬? 네가 뭔데?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. 책임 같은 소리 하군요. 작품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겠는데. 야, 미련 공주. 어, 아빠. 아이고, 이래 빨리 들어오시면 우양이 커. 아직 준비도 덜 됐는데. 대충대충 해. 아이고, 조금만 기다리 있어. 아이고, 미안해, 이거. 야, 근데 넌 영화 보러 간다더니 왜 여태 안 갔어? 그녀석이 안 나타났어? 아니, 왔어. 왔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나봐. 그래서 그냥 갔어? 어... 뭐라고? 그냥 갔다고? 아니, 너만 달랑 혼자 남겨두고. 아니, 간 게 아니고 내가 가라 그랬어. 내가 가라 그랬다고. 아니,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약속을 취소하고 그냥 가나 말이다. 내가 그게 틀린다 이 말이야. 아이고, 흥분할 거 없어. 회사일이면 그럴 수 있어. 회사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야? 근데 전화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었잖아. 그래. 아이고, 내가 혹시나 해서 안 그럽니까? 그냥 몇 번 만나야 돼. 뭐 별로 마음에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. 아, 그 녀석이 날마다 찾아오는 거 못 봤어? 우리 미령이한테 정신이 홀락 나간 녀석인데. 그럼. 내가 너무 지겨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고 그럴 정도인데. 한순 씨,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아우스 점심이나 줘. 아휴, 갑장. 내가 며칠을 두고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. 그냥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어, 내가. 영준이 녀석이 기어 이 일을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놨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내가 모르겠어, 내가. 아휴, 갑장 마음 내가 알고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. 아, 나라고 달랐겠소. 똑같았겠지. 아, 어떤 사람이 남의 자식놈, 그 남의 놈 자식을 뱉 며느리로 얻고 싶겠어요. 아무 걱정 마세요. 우리 자영이가 영준이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. 아휴, 자영이 그게 똑발라서 내가 가슴이 아파요. 아휴, 그 뱃속의 언니만 아니면 내가 왜 반대를 하겠소. 갑장,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. 애 때문에 그러지. 갑장이 치우라고 좀 얘기 좀 해봐요. 아휴, 좀 그래 봐줘요. 아휴, 나중에 서로 시위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. 왜 안 그랬겠어요. 얘기했지요. 여러 번 했어요. 아휴, 그런데 제 잘못으로 생겨난 생명을 제 살길 찾자고 죽일 수는 없대요. 그것도 안면한 생명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요. 말이야, 맞는 말인데 다들 그렇게들 하고 살지 않으. 내가 애지가 난 일이면 참 태평양 바라보도 터는데 이 일만은 그렇게 안되는구랴.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. 우리 자영이 떳떳하게 키우면서 살 거예요. 나는 우리 자영이를 믿어요. 아휴, 이미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자식들 키워낸 엄마들 좀 많아요. 갑장, 나 섭섭하지 않으? 아니에요. 그런 생각 마세요.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. 우리 이런 일로다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할 거지, 갑장. 아휴, 그럼은요. 나 이런 일로다가 갑장 잃고 싶지 않아. 아휴,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. 그런 일 없어요. 자영이도 그럴까? 걱정 마세요. 아, 갑장.